Yo Where You Stand Yo Where You Stand Yo Where You Stand Yo Where You Stand 나 보기 추다 보기 추다 보기다 no man Get It Get It Get On The Up Up 잡다 보기 추다 보기 추다 보기다 no man get it 고장하면 미래 미래 할 거고 싶어 받게 지들이 지들이 I carry here Up Up Excuse me Where do we up? Put your hands up 정요 hands up 정요 hands up 정요 hands up 정요 hands up 컷, 워크, 워크 빈틱 박광선 시행 박광선 프랑스 임영웅 씨는 히든싱어가 처음이 아니죠? 네, 저는 히든싱어에 나왔던 적이 있나요? 진짜요? 네 히든싱어로 나왔어요? 나왔었어요 원조가 아니, 사실 이제 백지영 선배님 편에 어? 네, 그때 방청객으로 제가 아, 진짜요? 여기 한 이 자리쯤에 앉아서 25번 배치를 달고 앉아있었어요 아, 정말? 히든싱어 팬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저 되게 찾아봤어요 찾아봤죠? 네, 네 근데 왜 이제야 나오신 거예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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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웅 씨가 이제 일반인 판전단이었다가 지금 패널, 연예인 패널이시고 나중에 또 원조 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편은 이명웅 편입니다 그러네요 너무 역광 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